중국에서 축구장 30개 넓이의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이 완성됐습니다. 외신들은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가 고의저우성 핑탕현 산중에 지은 하늘의 눈이라는 뜻의 테넨 전파 망원경이 완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름이 500m, 둘레가 1.6km 이르는 이 망원경은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미국의 아래 15천문대보다 2배 정도 크며 전파 수신 감도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사경은 4,450개의 삼각형 특수유리판으로 구성됐으며 반사경 중앙에 마지막 삼각거울을 이어붙여 세계 최대 망원경이 완성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난 1994년 건설계획에 수립돼 빛공예가 없는 산속 한가운데를 설치장소로 골라 2011년부터 제작에 들어갔으며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산악지대 주민 9천여 명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가동될 이 전파 망원경은 먼 천체와 은하로부터 날아오는 전파를 탐지해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체 흔적을 찾는 등 우주의 비밀을 푸는 작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